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서영호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2022년이 밝았습니다. 2021년 정말 많은 일도 있었고 좋은 증시도 있었고 하지만 마무리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었죠. 특히나 삼성전자도 7만 전자, 8만 전자 이런 부분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감이 나타나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2021년이라고 한다면 6월달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이 단 한 번도 가지 않았던 3천 포인트를 넘어서서 추가 상승에 대한 신고가를 갱신했던 장세였는데요. 하지만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2022년은 더 좋은 흐름들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갖고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도 놓여 있지만 사실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팬데믹이 시작되기 이전에도 이미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에 대해서는 견주한 흐름이었죠. 사실 초보자분들이 볼 때는 금리가 오르면 증시는 폭락을 할 거야 라는 우려감을 가지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금융적인 이슈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수치화와 데이터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긍정적인 호재 이슈에 집중하면서 대응한다라면 충분히 21년 못지않은 좋은 장세 특히 연초 렐리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져보실 수 있는 흐름들도 나올 수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라면 그 기회를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취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공부하시고 주식에 대한 부분들, 실전 경험도 중요하지만 이론과 뒷바탕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실전에 적용하는 전략들을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서용원 전문가가 진행하는 금태족 프로젝트를 여러분들 함께 차근차근히 진행해 보신다라면 실전 매매만 딱 필요한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니까요. 하나하나씩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강부터 차근차근이 오늘까지 진행이 된 부분인데 오늘 11강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보시면 장중시황도 받아보실 수 있지만 1강부터 다시 보기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참여코드는 0505번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혹시 QR코드 입력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이라고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를 통해서 1강부터 차근차근이 배워나가셔서 2022년 흑코랑이 해죠. 흑코랑이 해에서 여러분들 좋은 성적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수익을 함께 따라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강의에 대한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강의 주제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개인 투자자의 약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개인 투자분들을 제가 종목 상담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 대부분 종목에 대한 정보는 사실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요새 유튜브를 통해서라든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좋은 종목을 소개받는 것은 굉장히 많이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계좌를 관리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직접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펀드를 가입하든가 아니면 증권사에 랩을 가입하든가 이런 위탁을 시켜가지고 자산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포트폴리오 이론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지난 시간에 배워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약점 2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요. 공시,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미래 가치가 성장이 높아 보이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업과 함께 성장할 것을 기대하면서 매매를 하는 것이 주식 투자인데요. 사실 이 기업의 공시 내용을 내가 해석하지 못한다는 것은 눈 가리고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공시를 통해서 이것을 과연 호재로 인식을 해야 될 것인가 악재로 인식을 해야 될 것인가 주식은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흔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력들이 물량을 털어내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호재다 아니면 이게 악재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고 그 시세를 견뎌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같이 동참해서 투매를 던져버리는 경우 또는 쫓아가서 추경 매수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배워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좀 더 쉽게 공시가 나왔을 때 내가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고 또는 스탑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여러 가지 공시 내용이 있겠죠. 이제 2022년도가 시작을 했으니까 작년을 마무리하는 결산 실적들도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들은 제가 기업의 기본적 분석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보기를 통해서 공부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 중에서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체 발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런 공시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배워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 거 한번 프리뷰하고 가봐야겠죠.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들 개인 투자자들의 약점 첫 번째 포트폴리오라고 말씀드렸어요. 올바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은 최대한 동일한 비중으로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종목은 70%의 비중 어떤 종목은 5%의 비중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70%의 비중의 종목이 올라가야 내 계좌의 수익이 크게 나오는 것이지 5% 비중의 종목이 올라가 봐야 별다른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비체계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소멸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는 최대한 동일한 비중의 포트를 구성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동일한 포트폴리오를 편입을 한다. 동일하지 못한 비중은 비체계적 위험의 소멸이 불가능하고 동일하지 못한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의미가 없다. 차라리 한 종목을 사는 거나 80% 담아놓고 하나 5% 잡고 있으나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장기 가치포트와 단기 트레이딩 포트를 구성한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권장사항이라고 했죠. 중장기 포트는 50%, 단기 포트는 30%. 현금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심리의 불안감을 제거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중장기 포트, 즉 삼성전자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9만 원대에서 10만 원을 간다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렇게 가지 못하고 21년도에 7만 원까지 떨어지고 6만 원까지도 구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8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때 가장 안타까웠던 게 제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개인들이 전부 매도를 했어요. 왜? 과거에는 10만 전자를 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접근을 했으나 지금은 내가 본전이라도 또는 이 반등권을 이용해서라도 너무 지겨우니까 정리를 해버리자라는 매도세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처음에 접근하고자 했던 목표와는 다르게 시장이 밀렸다가 올라오다, 종목이 떨어졌다가 올라오다 보니까 불안감에 의해서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장기 포트를 대부분 개인 투자분들이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중장기를 건들지 않게끔 하는 부분들도 심리적 불안감을 제거할 수 있는 매매가 된다. 단, 단기 트레이딩을 잘해야겠죠. 그렇죠? 단기 트레이딩 방법은 제가 거래량과 장대양봉 또는 거래량과 윗고리를 활용한 매매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지지단 강의에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 그 강의도 다시 보기를 통해서 꼭 보셔서 단기 트레이딩의 대가가 되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포트폴리오를 전체 교체하려 하지 말고 편입과 제외로 관련한다. 간혹 개인 투자분들 중에서 이거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다 팔아버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종목에 대한 분석에 의해서 포트를 구성한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런 거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종목의 성패보다 계좌 관리가 중요하다. 우리가 종목을 공략하다 보면 손실도 날 수 있어요. 주식 투자라는 것은 위험 자산이고 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손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계좌를 처음 개설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 공지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걸 알고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실을 봤을 땐 굉장히 심리적으로 공포감이 느껴지거나 좌절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난 수익을 보고 와야 돼. 이런 생각에 잘못 접근한 종목에 대해서 손절이나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들고 가는 이런 흐름들. 그러다가 종목 백화점이 되는 이런 흐름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업종별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몇 개의 업종에 치우치는 경우는 관리가 안 된다라고 했죠. 같이 움직이는 섹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작용 반작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희소 게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이 눌리면 다른 쪽이 튀어오르고 이런 식으로 포트를 구성한다면 튀어오를 때 수익 실현하고 떨어질 때 사주고 이런 식으로 포트 관리를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를 더 강력하게 하는 것은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가로로 종목을 여러 개 구성하는 것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이지만 한 종목을 나눠서 진행을 하면 뭐가 줄어든다고 그랬어요? 리스크가 줄어듬으로써 우리가 포트 관리가 훨씬 더 다양해지고 리스크 관리가 확실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분산시키고 종목을 분할 매수를 해서 대응을 하고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보실 수 있겠죠? 조금 올라왔을 때 일부 매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해보고 이런 식의 매매가 이루어져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난 컨텐츠에 대해서 다시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을 통해서 참여를 해보시면 될 거예요. 오늘 제 얘기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다시 돌아가셔서 지난 강의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자막 나오죠? QR코드랑 문자를 통해서 제 이름 문자로 딱 찍어서 샵 3772번을 보내시면 다시 보기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니까 노란톡에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살펴봤고요. 오늘은 기업의 자금 조달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회사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 목적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경영학을 처음 배울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기업은 지속 가능한 경영, 지속 가능한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죠. 내가 예를 들어서 물건을 갑자기 하나가 생겼어요. 땅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팔았어요. 그거는 지속되지가 않죠. 한번 팔면 끝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기업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땅 파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라면 지속적으로 땅을 매물을 찾아서 진행하는 경우는 가능하겠죠. 그렇듯이 지속 가능할 텐데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업은 자기 자본 외의 자금 조달을 통해 경영을 한다라고 나와 있죠.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내가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예를 들어서 10억을 갖고 있어요. 10억에 대한 현금을 들고 있는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0억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단은 돈을 조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억 갖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레버리지 효과를 만들어야죠. 내가 10%의 이익률이 난다라고 한다면 1억 원을 벌어들이게 되는데 이 1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10억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예를 들어서 돈을 빌립니다. 또는 투자를 받아요. 30억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30억으로 10%의 이익률이 나면 3억 원의 이익이 남게 되죠. 그러니까 상당히 큰 레버리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기업 경영을 잘못하게 되면 거기서는 훨씬 더 자본금을 빨리 까먹을 수 있겠죠. 즉, 자기 자본이 자본 잠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지난 시간에 포트폴리오를 배웠듯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기업이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자기 자본 외에 자금 조달을 통해 경영을 하는 것이고 그게 합리적인 경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업은 합리적인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한다. 합리적이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내가 돈을 200억을 빌렸어요. 이렇게는 안 되죠,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로비를 통해서라든가 로비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이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부채 또는 투자를 통해 자금 조달을 한다. 그래서 기업이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금융대출. 이거는 대부분 우리 개인 자산, 개인들도 일반인들도 대부분 금융대출을 통해서 집도 사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도 하고 직장인분들, 그다음에 신용대출을 받기도 하고 하죠. 그래서 금융기업도 마찬가지로 금융대출을 받게 됩니다. 어떤 컨소시엄을 참여할 때 은행하고 조인을 해서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도 있죠. 그다음에 회사체를 발행한다. 사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일수사체 이런 것이 아니라 회사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회사의 채권을 그렇죠? 발행해서 돈을 빌려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는 증자. 증자라는 것이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투자를 받는 거예요, 투자. 투자를 받아서 당신이 나에게 10억을 투자하면 내가 우리 회사 지분에 1%, 5%를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증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한다. 특히나 상장기업들은 이런 것이 굉장히 투명해야죠. 왜냐하면 기업이 공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시를 확실하게 하고 왜냐하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이 회사가 돈을 어떻게 끌어오는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주인 아닙니까? 주주라는 건 내가 회사의 주인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거래소나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매번 이렇게 공시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통해서 금융대출, 사채발행, 증자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증자부터 공부를 해봅시다. 하나하나씩 배워볼게요. 사채와 우리가 증자를 공부할 건데 증자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증자의 종류. 첫 번째는 무상증자예요. 무상증자는 사실 자금 조달을 하는 건 얼핏 따지면 아니에요. 신규 자금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기업의 자금을 약간 좀 이렇게 회계상으로 이전시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그래도 한 번 이해를 하고 가시고 여러분이 무상증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헷갈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나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무상증자 같은 경우 딱 발표가 되면 주가가 막 요동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상증자란 무엇이냐. 주주의 나비금이 없이 기업의 준비금으로 조달하는 방식이다. 이거 어려워요. 일단 말이 어렵죠. 좀 더 가봅시다. 주식을 발행해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거다.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무상, 공짜로 공짜로 교부함으로써 주주들에게 혜택을 주고 기업은 유보된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사실 알고 계셔야 될 건 이거예요. 보통 기업이 여유로운 경영일 때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호재로 인식이 되고 주주들에게 보상의 의미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상증자가 왜 호재고 어떻게 여유로울 때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제가 기본적 분석을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할 때 재무상태표라는 것이 있고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있어요. 손익계산서라고 있어요. 손익계산서 그럼 우리가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안전성을 체크하는 거고 손익계산서는 수익성을 체크하는 거라고 했죠. 수익성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 자산은 자기자본 플러스 부채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안전성을 체크하는 겁니다. 여기에 수익에 대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자산이라고 하는 거 기업이 예를 들어서 자기자본이 50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채가 50억이 있어요. 그러면 총 자산은 이 기업의 자산은 100억이 되는 거예요. 단순한 더하기죠. 이렇게 되는데 이 자기자본이 또 나눠져요. 그래서 뭐라고 나눠지냐면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나눠져요. 잉여금은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수익성을 생각하는 손익계산서에서 내가 돈을 얼마나 벌어들였어 라고 수익이 됐고 거기에 비용을 빼요. 그러면 비용을 뺀 나머지가 이제 순이익이죠. 순이익에서 기업에 쓴 걸 다 쓰고 난 다음에 남은 돈 남은 돈이 잉여잖아요. 잉여. 그래서 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 잉여금을 그냥 붙들고 있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잉여금을 내 자본으로 자본금 플러스 잉여금이라고 했잖아요. 이 자기자본은 자본금으로 계정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기자본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채 비율이 낮아지게 되면서 자산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의 사이즈가 더 커지고 기업의 안전성이 높아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잉여금을 그냥 내가 이 주머니에서 이 주머니로 옮기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무상증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남은 잉여금을 가지고 주식으로 바꿔서 교부를 하는 거예요. 공짜로. 그러면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내 자산이 증가하게 되고 부채는 상대적으로 자기자본 대비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기업의 안전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주들에게서는 공짜로 주식을 받잖아요. 그렇죠? 주식을 받으니까 호재죠. 너무 좋죠.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주식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호재로 인식이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안전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재무제표상으로 훨씬 더 건전한 기업으로 바뀌는 이런 흐름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로울 때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잉여금이 없는데 어떻게 무상증자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돈을 못 벌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잉여금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유롭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호재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간혹 기업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잉여금이 많지도 않은데 잉여금을 다 끌어다가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유상증자라는 악재를 만들 때 좀 주주들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조금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거는 정확하게 면밀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뭘 따져봐야 되냐? 유상증자가 실질적으로 득이 될 만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을 따져보고 무상증자를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 무상증자는 호재로 인식하는데 이걸 가지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올라갈 때 추경매수를 하시는 건 절대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무상증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권리락이 생기기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홀딩에서 수위 가져가고 팔면 또 나는 주식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무상증자를 가지고는 좋은 인식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상증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중요한 거 우리가 아까 전에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무상증자는 인여금에서 자본금으로 바꾸는 회계상의 계정을 바꾸기 위한 자금 조달 방법이고 실제로 외부에서 돈을 갖고 오는 방법은 유상증자 유상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주로부터 증자 납입을 직접 징수한다. 징수하는 증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증자의 종류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주배정 방식 두 번째 일반 공모방식 세 번째 제3자 배정 방식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공모방식에 대해서. 그런데 보통 어떻게 짝이 지어지냐면 이렇게 짝이 지어지고 이렇게 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주주배정 방식 후 일반 공모방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주주배정 방식 후 일반 공모방식 그 이유에 대해서 차근히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주배정 방식은 무엇이냐 기업이 돈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십시오. 우리 기업이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얘기하느냐 기존에 갖고 있던 주주들 여기 원래 구주주라고 써 있어요. 구주주배정 방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전자를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주주인 경우에는 삼성전자 저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사실 돈이 필요한데 내가 10주를 너한테 팔려고 해. 대신 현재 시세보다 조금 싸게 줄게. 대신 좀 사줄래? 이런 게 구주주배정 방식입니다.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 주주를 안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참여할 수 없죠. 참여할 수 없어요. 주주들이 보유한 지분 비율대로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을 갖는 발행법이다. 기존 주주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죠. 나 돈 필요해. 너도 주주잖아. 너도 책임져야 돼. 그런데 참여하고자 하는 방법은 참여할 거다 말 거다는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거절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주주배정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일반 공모 방식. 이건 뭐냐? 일반 공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투정 다수라는 거예요. 불투정 다수.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해당 증권사라나 정해요. 그래서 한 증권사를 정해서 내가 지금 회사에 돈이 필요하니까 너희 증권사가 이걸 홍보를 해가지고 투자 좀 받아다줘. 그럼 내가 얼마를 수수료를 낼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일반 공모 방식이에요. 불투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발행하는 증자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직접 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주식을 사고 싶은데 그 기업이 유상증자를 한다더라. 그럼 그때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사실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방법도 투자 방법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거는 증권사에 요청을 하셔야죠. 세 번째 제3자 배정 방식. 기존 주주가 아닌 특정 3자를 정해놓고 정해놓고 신주 인수자로 정해놓고 발행한다. 이거 굉장히 좀 베스트. 이게 가장 베스트죠. 회사도 이렇게 했으면 좋을 거예요. 근데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주주 배정 방식은 잘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게 말이 좋아서 그렇지 너도 주주잖아. 책임 있어. 그러니까 너도 돈 좀 제발 나비 좀 해봐. 이거는 뭐예요? 기존 주주들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악재로 받아들인 경우가 있어요. 이 기업 다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돈을 달래네? 아니 난 안 해. 그래서 팔아버리는 경우가 나타내져서 보통 주주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발표하면 주가가 일치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악재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거는 단기적인 흐름이고 실질적으로 이게 계속 악재일 것이냐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따져봐야 돼요. 그건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일반 공모 방식은 청약 미달이 발생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식이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만 원이에요. 근데 증권사에 부탁을 해서 내가 8천 원 주당 8천 원을 받을 테니까 투자 좀 받아다줘 했는데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7천 원에 빠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가격 조정을 해야겠죠. 만약에 8천 원짜리 누가 사겠어요. 7천 원으로 당장 살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청약 미달이 발생할 수 있고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업 재무 상태나 이런 게 안 좋아요. 그런 경우에는 나는 그 회사는 투자하기 싫어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불축적 다수가. 그러면 청약 미달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기업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자를 했는데 이걸 조달을 못하면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구조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떤 사업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했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기업이 어려워가지고 직원들 월급을 못 줘가지고 돈이 필요한다고 했는데 못해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악재로 받아들인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주주배정 방식으로 먼저 하고 주주들한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데 지원 좀 해주십시오라고 물어보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죠. 그럼 나머지 물량을 공모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공모로 가지 않아요. 처음부터 주주배정을 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엮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청약 미달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제3자 배정 방식은요. 제가 좀 특별하다고 했죠. 기업 임직원, 관계사 등 특정 이해관계자들이 신주를 부여받기 때문에 호재로 인식한다. 이게 왜 그러냐. 일단은 청약 미달이 발생할 확률이 없죠. 그다음에 기존 주주들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주들 입장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식의 주주인데 어떤 제3자가 나타나서 너네 회사에 내가 100억 투자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왼떡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를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호재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급등의 여지가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발표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유상증자 발표됐을 때 어떤 식으로 발표가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유상증자 공시가 딱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이게 무슨 방식으로 지금 공모가 됐는가 유상증자가 됐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봐야겠죠. 제3장과 일반 공모랑 주주배정인가 이런 걸 나눠서 살펴봄으로써 투자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주배정 방식과 일반 공모방식은 단기는 악재. 하지만 증자 이유를 확실하게 따져보자는 거예요. 이 신문기사를 하나 제가 스크립해놨습니다. 일진 디스플레이가 20일 급락을 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날보다 18% 급락을 했다.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유상증자 결정 소식이 악재가 된 것으로 뿌리가 된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 300억 규모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것도 시설 운영 자금하고 채무상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300억 규모를 했는데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18%가 하락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부분들을 해석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나와요. 얼마에 하고 신주발행 계획이고 상장 예정일은 언제다. 그래서 시가총액 현재 얼마다. 이런 거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봐요. 채무상환 자금. 물론 이렇게 되면 재무상태가 좋아지죠. 시설 운영 자금. 이게 좀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사업 투자. 이런 식으로 경우가 나타나질 경우에는 신사업 투자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따져보면 여러분들이 일시적으로 떨어졌지만 유상증자를 참여해볼 만한 메리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따져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번에는 대한해운이에요. 대한해운도 11.53% 급락해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이게 보통 이유가 좋은 경우에는 삼자배정 방식을 많이 하고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뭘 하느냐.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재무구조 개선을 함으로써 연내 신용등급 상향도 추진한다는 거예요. 물론 좋게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이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신규 사업을 투자하기 위해서 또 라인을 증설하기 위해서 진행한다. 이런 경우가 훨씬 더 이유가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항상 이런 경우에만 유상증자를 이렇게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호재로 받아들여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떨어질 때 유상증자를 받음으로써 더 좋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좀 하락이 나오더라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어요. 반대로 이번에는 삼자배정 방식에 대한 부분. BK탑스가 150억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세래요. 급등세.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했냐에 따라서 다르고 급등세는 어떻게 됐냐. 20% 상승을 했고 전날에는 상한가를 갔네요. 그래서 이 거래 연속으로 거의 50%가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상승한 것을 보니까 제3자배정 방식을 150억 원어치. 150억 약간 만 원 미달로 됐죠. 3자배정으로 대상자는 정상용 대표이사. 아까 전에 기업 관계자. 그 다음에 주식회사 골든플래닝이다. 이 골든플래닝이라는 회사와 정상용 대표가 이 기업에 자금을 넣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좋은 소식이야. 왜냐하면 내가 투자한 회사가 부채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돈을 가져왔어라고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호재로서 급등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번에 단기간 급등, 유상증적 규모 증가 체크를 해보자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투자를 받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사업은 지속되고 지속되고 거기에 자금을 조달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이번 사례는 뭐냐. 징격의 위메이드. 이번에 최근에 이슈가 됐죠. 1,600억 들여서 썬데이 토즈를 품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위메이드가 썬데이 토즈를 인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수를 어떻게 하느냐. 인수를 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3호, 공모가 아니죠. 3호 방식의 신주인수권부 BW를 발행한다. 이건 이따가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기업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지금 대주주가 이 기업을 인수한다라는 것은 주주가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대주주가 예를 들어서 주식을 천만 주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인수자가 나타나서 인수회사가 나타나서 대주주는 이 기업이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를 1,100만 주를 발행하는 거예요. 신규로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자가 이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주주가 천만 주가 있다 하더라도 바뀌게 되죠. 경영권에 대한 부분들이 바뀌게 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기업을 인수할 때 유상증자가 활용되기도 해요. 이런 경우에는 인수회사가 정말 탄탄한 기업이라면 상당히 많이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이 세 주인을 찾아서 훨씬 더 큰 기업으로 흡수되는 이런 경우가 정말 호재로서 받아들인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들이 나타나게 되면 주가는 급등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단적인 예로 뭐냐면 넵툰이라는 회사예요. 제가 과거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갔던 종목인데 2018년도 기사입니다. 2018년도. 넵툰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게임 회사. 게임 회사인데 카지노 게임을 만들고 NHN, 즉 과거에 여러분들 한 게임이라고 아실 거예요. 한 게임의 대표이사였던 정욱 대표가 회사에 나와서 새로운 게임 회사를 만든 게 넵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맥이 상당히 좀 넓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카카오 게임즈한테 19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받아요. 엄청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넵툰이 전략적인 사업 제휴 및 재무 고정 개선 등 이거예요. 회사 경영상 목적으로 190억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받았다. 그렇죠? 그래서 신주 발행 후 카카오 게임은 10% 이상의 주요 주주가 될 예정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주주에 카카오가 찍히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가 경영권에 참여를 하게 됨으로써 기업을 정확히 100% 인수한 건 아니지만 경영권을 갖게 되는 경우다. 그러면 완전히 기업의 색깔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엄청나게 급등을 한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도 이런 기사가 또 나왔어요. 2020년도였죠. 넵툰 주식을 카카오 게임즈가 751만 이상 증자를 더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10% 비중이었잖아요. 이제는 31%까지 늘어놓은 거죠. 그러면서 경영권에 대한 메리트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3자 배정, 이때도 3자 배정이 이루어지더라. 지분율은 추가 취득 후 지분율은 31.66%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기대감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의 흐름들을 본다면 기업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 나가보실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증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해가 됐죠. 그럼 이번에는 사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볼 거예요. 증자는 부채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갚아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사채 같은 경우에는 갚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주식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채권은 뭐다? 부채예요, 부채. 그리고 원금 보장과 지정된 비율의 이자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돈을 빌렸으니까요. 그래서 사채의 종류에는 이익참가부 사채, 교환사채, 상환사채, 파생결합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담보부 사채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대부분은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12,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는 BW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첫 번째는 전환사채입니다. 컨버터블 본드, 그래서 일정 요건에 따라서 사채권자가 사채를 자기 회사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채다. 사채권자가 요구하면 회사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형성권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렇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돈을 빌리면 이자가 얼마 몇 프로, 예를 들어 3%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이 기업이 망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망하면 못 받죠. 기업이 폐업 처리를 시키면.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어요. 그냥 이자를 준다고 해서 돈을 끌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신용등급이 높으면 끌어올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너스로 나한테 돈을 빌려줘.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주식으로 바꿀 권리를 줄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갚을 권리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주가가 한 주당 만 원이에요. 그러면 7천 원. 가격을 7천 원이라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돈을 예를 들어서 100억을 빌려줬어요. 100억을 빌려줘서 너가 원하면 내가 100억으로 받을 거고 내가 100억으로 갚을 거고 너가 원한다면 100억 원어치의 주식으로 바꿔줄게. 그럼 그때 한 주당 7천 원에 쳐가지고 줄게. 그러면 30%가 할인된 가격이죠. 그러면 돈 빌려준 입장에서는 이자도 받고 만약에 주식이 많이 올라가 있으면 그때 주식으로 받으면 주식에 따른 30%의 수익도 가져갈 수 있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투자가 가능한 거죠. 이게 전환사체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식으로 받을 거야. 나는 또는 나는 돈으로 줘. 이거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게 전환사체예요. 반대로 BW는 거의 비슷한데요. Bond with Warrant라고 써 있죠.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전환사체는 주식으로, 즉 부채를 주식으로 교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부채를 주식으로 교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신주인수권부는 사채권자에게 회사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부여된 사채고 사채권자에게 회사에 대한 신주 발행을 청구하고 신주를 발행하면 주주가 된다. 이 얘기는 비슷한데요. 조금 다른 건 뭐냐면 부채는 돈으로 갚아요. 100억을 그냥 돈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너가 빌려줘서 너무 고마우니까 우리 주식을 지금 만 원인데 한 주당 7천 원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이런 것이 BW예요. 그러니까 좀 더 회사 입장에서는 전환사체가 훨씬 더 선호하죠. 왜냐하면 내가 100억이라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되니까. 주식으로 주면 되니까. 그런데 신주인수권부는 돈은 갚고 그만큼 고마우니까 100억 원어치를 갚는 돈을 갚고 또 주식을 살 권리까지 줘야 되는 그런 경우다. 그런데 권리는 포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시비와 신주인수권부의 차이는 뭐냐면 주식 전환권, 신주인수권이 있고 다른 것보다도 현금 유입 유무예요. 신규 자금을 유입하지 않아도 되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주식을 좀 대니까. 하지만 신규 자금이 유입되는 거예요. 전환사체. 왜냐하면 주식을 발행하는 거를 새로운 사람이 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환사체는 내 부채가 없어지죠. 주식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그런데 BW, 신주인수권부 사체는 나는 돈을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갚기 이전까지는 사채권이 계속 종속이 됩니다. 그래서 CB는 기업 입장에서 부채가 감소하고 자본이 증가하고 왜냐하면 부채였던 것이 자본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주식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신주인수권부 사체는 자산 증가하면서 자본이 증가합니다. 자산이 증가한다는 건 뭐예요? 부채가 증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이 증가했다는 건 부채가 증가했다는 거죠. 자본도 증가하고. 두 개 같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기업이 선호하는 건 CB를 선호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사채와 주가의 연관관계. 이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이제 기본은 알았고. 사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부채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당연한 거죠. 부채 증가는 기업 재무의 악재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하지만 확실한 사업일 경우에는 증자보다는 사채를 선호한다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50억이 모잘라요. 한 신규 사업을 하는데. 그런데 이 50억을 내가 납입받으면 천억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50억을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주주들을 모집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돈을 빌려서 이자 갚고 천억을 내가 인마이 포켓을 하겠습니까. 기업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인마이 포켓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부채로 만드는 경우도 있겠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증자를 하지 않고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사채를 발행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기업 자금 조달과 함께 사채 발행 이유가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이거 역시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전환사채와 인수인수건부 사채 발행은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건 무슨 얘기냐. 발행할 때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발행 이후에 돈 갚는 것은 보통 10년 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행사가 중요해요. 행사가. 돈을 갚거나 아니면 주식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중요하지. 발행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흔들리지만 다시 상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을 어쨌든 끌어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 끌어오고 난 다음에 발표를 하거든요. 우리가 유상증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3자 배정을 제외하고 일반 공모 방식과 주주 배정 방식 같은 경우에는 돈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전환사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자 배정과 비슷한 경향이 뭐가 있냐면 사체를 발행해 준 사람이 사주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돈이 유입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급등하는 건 아니지만 주가가 생각보다 안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들을 보면 조금 된 자료이긴 한데 한라라는 회사가 40억 금액 전환사체를 발행하고 범한 경우는 100억 원의 규모 전환사체를 발행했는데 오히려 주가는 상승하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거죠. 돈이 들어오니까 기업 입장에서. 그리고 반대로 행사를 했을 때. 행사를 했을 때는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특히나 급등 종목들에서 고점에서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전환사체를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이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 나쁜 회사들은 고점에서 전환사체를 행사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 내가 주식 줘, 내가 선택할 수 있다 했잖아요. 주식 줘 라고 요청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갑자기 주식이 급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서 한 주당 1,400원으로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300원이에요. 그럼 난 2,300원짜리를 1,400원에 살려고 하지 누가 1,700원, 1,800원을 살려고 하겠습니까? 또는 1,400원에 1,300원에 살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제가 항상 급등한 종목들 쫓아가지 마세요. 특히나 전자공시 시스템이나 이런 경우에서 여러분들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미상환 사채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상환 사채. 미상환 사채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급등할 때 추경 매수를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채권자 입장에서 나 지금 주식으로 바꿔줘.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서 미상환 전환 사채가 있는지 없는지, 미상환 사채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체크를 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벤처펀드 덕에 가비된 코스닥 12 0%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자가 0%. 대신 주식으로 다 바꾸겠다라는 거죠. 특히나 주식 0%는 주식으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걸 활용해서 0%의 12, 즉 전환 사채가 있다는 것은 아직 주가가 안 오른다면 나중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투자하는 경우도 역으로, 역발상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적인 흐름들이 있다. 그래서 유상증자와 사채 발생 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증자와 사채 반행 종류를 체크하자. 그래서 증자의 경우에는 주주 배정 방식인지, 일반 공모 방식인지, 아니면 제3자 배정 방식인지 체크를 해봐야겠고요. 사채 같은 경우에는 CB, 전환 사채인지, 또는 신주인수권부 사채인 BW인지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CB가 더 낫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업 입장에서. 그러니까 CB를 선호할 거예요. BW한다는 것은 그만큼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CB가 좀 더 선호스럽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첫 번째, 자금 조달 이유. 이게 중요합니다. 월급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죠. 그리고 이 결과로 증자에 참여할지 말지를 결정하자. 그래서 일시적으로 주주 배정, 일반 공모 방식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신사업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업성을 따지고 여러분들이 증자에 참여하는 것도 오히려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가가 상승시 발행하는 증자와 사채는 조심하자. 이거는 위에서 급등에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공시 시스템에 가서 미상환 사채를 체크하자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나올 때, 이런 공시가 나올 때 대처 방법이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보시고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밑에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에 들어오시면 되고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2022년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용월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